유치원 때부터 단짝 경서와 혜림이 엄마들끼리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리고 레몬이 맛있어. 레몬이 맛있어? 엄마는 별명 뭐라고 지어줄까? 엄마? 벌려서. 벌려서가 뭐야? 무서워서? 여왕벌. 여왕벌이 무서워서? 네. 진짜? 이모 무서워? 화내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안하다. 이모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 너네가 이해해. 알았어? 야 입장받고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엄마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딸 또 감동 주는데? 엄마 입장이 어떤데? 힘든 입장. 뭐가 힘든데? 애들 키우느라 힘든 입장. 또. 할아버지 챙기느라 힘든 입장. 또. 인생이 힘든 입장. 신년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써서 내거든요. 혜림이 기도 제목이 최정아 인생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서 냈어요. 엄마 그거 읽어보고 빵 터졌어. 최정아. 역시 혜림인 엄마의 비타민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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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